하이니 동방송기 등 K-POP 여러 가수의 무대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고요. 스트레칭과 기본기 알려드릴 텐데요. K-POP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. 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주세요. 눌러서 허리 쫙 펴고 웨이브! 올라와서 상체를 쭉 위로 끌어올려요. 이거 하실 때 포인트는 이렇게 들어가서 허리를 쭉 위로 오른발은 앞꿈치를 떼고 그 다음에 왼발은 뒤꿈치를 떼요. 이렇게 오른발은 이렇게 왼발은 이렇게 하나, 둘, 한 번, 두 번, 싱글, 싱글, 더블, 더블 신이 이렇게 또 나아! 정면 1번, 2번이 4번? 그대로 올라와. 2, 2, 3, 4, 5, 6, 한 번 더! 1, 2, 3, 4, 5, 6, 한 번 더! 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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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힙어 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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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, 그 느낌적인 느낌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